균근의 역할. 토양 중에 있는 무기염,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것. 찬성토양에서 앙몬염태 질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토양의 건조, 낮거나 높은 pH, 토양 독극물, 염분, 극단적인 토양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줌. 항생제 혹은 독소를 생산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 증가. 외생균근, 세포의 간극으로 침입. 균사는 뿌리 표면을 두껍게 싸서 균투를 형성한다. 뿌리 속으로 피층까지 침투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에 균사에 의한 하티그망을 만든다. 피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초나무과의 수목은 청년상태에서 균근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외생균근, 세포 내부로 침입. 균사가 뿌리의 피층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라고, 균사의 생장은 피층세포에 국한된다. 외생균근과 같은 균투를 형성하지 않으며, 뿌리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가장 흔하고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가지 모양 균근이다. 하등균류인 접합자균에 속하는 균으로 글로무스와 스쿠텔로스포라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풍악포자의 직경이 커서 바람에 전파되지 못한다. 그 밖에 진달래균근과 난초균근이 있다. 외생균근 버섯, 광대버섯류, 무당버섯류, 적버섯류, 그물버섯류, 사리버섯류, 외생균근 형성수종, 초나무과, 버드나무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피나무과, 외생균근 형성수종, 우리나무류, 버드나무류, 유칼리나무, 외생균근 형성수종, 물풀해나무, 백한나무, 향나무, 나고송, 나무과, 정상현시장, 사리버섯류, 부동산, 부동산, 지민, 나고송, 사장 Jaage균근 형성수종, 이낙소와,izo장과, lamón, 남은회에서 소모 Oo이기가 오는 탑재로가 없냐,